스크레이면서, 소 먼저 합니다. 선생님, 얘를 조작해 이로 가야지 되니까 위치를 지금 이렇게 돌아오시면 돼요. 우리가 이걸 들어볼게요. 아니, 수도 없다. 우리가 할때는 여러분들이 돌아야 하고, 완전히 돌아왔어요. 완전히 돌아. 대박. 조명이 굉장히 멀리서 살 수 있는 조명인데 뒤에 공간이 없어요 차가 여기 바로 신동현 선생님 거기 조명 하나 더 있나 보고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으면 반대에서 하나 더 하라 그러시다 한 개만 가지고는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래 할 수 없으면 그냥 하나 가지고 연막은 잠깐 멈춰주세요 라인따기 라인도 따지면 이 시간이면 라인따기 시작하니까 연막 잠깐 라인따기는 아직 약해요 눈 한번 뿌려볼까요 눈발 벅란 눈 한번 해줘봐요 눈 한번 해줘봐요 지배 선생님하고 소머리 선생님하고 앞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아니 저 앞에 가서 완전히 앞에 가서 집대표지 백라이트 20cm 내렸어요 재킨무 집내 가사의 자리에서 깎아지 마세요. 앞으로 가세요. 아, 집이 진동이 자꾸 앞으로도 가세요. 이런 패킹을 하시는 거에요. 한 가지로 찍지 말고 한 가지로 가라. 고도하지 말고. 저거 우리 이걸로 가세요. 저거 저거. 더러우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눈 한 번 더 하고. 한 번 더 왔습니다 아주. 네. 한 번 더 왔습니다 아주. 네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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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오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오. 오오오오오오. 이거 저기 다탄. 카메라에 감동이 같은 걸 붙여준. 감동이 많이 붙여줍니다. 언제까지 이런 거 볼거야. 네. 여러분. 네. 감사합니다. 저 아저씨 박수. 아주 좋았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많이 웃고 있네. 여기 앉아주세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송아지 데려왔어, 먼저 말이야. 우리 간절할 판인데.